인기가요를 갔다 온 김 인가센을 챙겨왔습니다 인가센 입장이 핫하죠, 이거 인가센 그때 핫한 상품이 4, 5, 3, 5인치 되게 간단한 맛인데 간단하게 맛있지 않고 되게 정교하게 맛있어 정말 나 오늘 3개 먹었어 3개나 먹었어? 아침 점심 아침 점심 저녁? 아침 점심 저녁?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도 오늘 한 5개 먹은 거 같은데 정말로요? 아니, 아니, 이게 첫 번째입니다 꼭 가면서 챙겨 먹을게요 정말 맛있다고요 형, 형 먹방 해주세요 먹방 지금? 네 저희가 지켜보고 싶게 혼자 드세요 이러면 이렇게 보고 싶게 맛있겠다 제 혼자 드세요 저 진짜 체해요 우리 플릭스 이거 먹어봤죠? 네, 먹어봤어요 플릭스의 맛 평가 어떠세요? 정말 기억하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이걸 먹어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안 먹었어? 아니, 저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오래됐어요 근데 오늘 안 먹었다고? 오늘 안 먹었다고? 오늘 안 먹었다고요 아, 오늘 안 먹었다고요 우리 스키즈 알았어요 알았어요 플릭스, 이 인기가요 샌드위치를 영어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여기 있는 인기 샌드위치 인기 샌드위치 인기 샌드위치 인기가요 샌드위치 인기가요 샌드위치 창민 창민 이 눈에 입을 입을 때 창민 아주 깊어 아주 깊어 너무 깊어 이 눈에 입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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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빨리 진짜 웃음이 보인다 진짜 웃음이 보인다 다 됐어요 맞아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오늘 드셔본 현진 씨 네 맛 평가 혹시 있으세요? 일단 이 엄청난 디테일이 있어요 빵과 빵 사이에 양배추도 들어있고 대안이 아주 잘게 슬라이스 되어서 중간에 이 딸기 이 뭐야 째 딸기잼 딸기가 없으면 너무 섭하기 때문에 이 맛이 또 약간씩 나와요 이거는 환상의 조합이 정말 아주 맛있는 이겁니다 이 음식을 그렇게 이쁘게 설명해 주시면 또 먹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